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월 15일에 통보를 하고 2월 18일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갖고 있는 조사권을 행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자기 생업이 있고 바쁠 텐데 조사를 하더라도 서로 시간을 맞추고 좀 시간을 줘야지 그냥 통보하고 따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의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공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관 김성겸 주무관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2021년도 1월 15일부터 2022년도 2월 8일 귀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공병호 tv에 게시한 투표지 분류기 및 사전투표 조작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영상들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법 2172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255조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3구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하지 마시고 당일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무관이 판단한 모양입니다 주무관이 판단한 것은 아니겠죠 위선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아마 나선 것 같습니다 투표를 거부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엄연히 선택권을 갖고 있고 선택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당일 투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선관위를 불편하게 한 것은 아마도 투표지 분류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투표지를 세로로 한번 깊게 적고 가로로 여러 번 적어서 마치 딱지처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잘 펴서 마지막에 기표도장을 찍고 이것을 투표함에 넣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모양입니다 김성겸 주무관이 들고 나온 공직선거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렇게 걸려고 하는가 첫째 공직선거법 272조 2항은 선거범죄의 조사 등에 관한 것으로 선관위가 갖고 있는 조사권을 말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이렇게 공정한 선거를 추진하도록 선관위는 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권을 가진 헌법기관이 선거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국민들을 괴롭힌 상태입니다 과연 조사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극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행사되는지 지극히 어심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관위 직원들은 다음에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면 전원이 제가 볼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항과 9항에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입니다 당일 투표를 독려한 것은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표 가운데서도 가급적이면 당일 투표를 하라는 것이 무슨 선거 자유방해죄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쓴 명저서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는 우리 국민들은 당일 투표도 할 수 있고 사전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투표 독려 홍보 영상을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전투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당일 투표를 하시오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냐 사전투표는 독려하는 광고는 되고 당일 투표하는 방송은 안 된다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폭력집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보면 저는 거의 폭력집단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아마 보호받고 있다고는 국민이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열렬한 지지자들은 모를까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이라고 보지 우리를 보호하는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제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국민을 주리를 틀고 국민을 덕달하고 국민을 압박하고 이렇게 조사기간을 이틀 주고 나오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말 신물이 나는 권력입니다 내가 사전투표 동료하면 로맨 쓰고 공병호가 당일투표 동료하면 불륜인가 어쩌면 선관위도 그렇게 닮았나 이야기죠 선관위가 사전투표 방송예산서가 동료하면 로맨 쓰고 공병호가 당일투표를 유튜브 채널에서 논리적으로 동료하면 그게 불륜인가 공직선거법 제259조는 선거범죄선동죄입니다 무슨 선거범죄선동죄를 글소했겠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 법이 없어도 살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단 한 번의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또 고소고발이 맞냐 이야기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되냐 교통티켓 하나 어긴 게 없고 공적으로 범죄 한 번 저지르는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냐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투표지 분류기 문제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정말 중요하기는 중요한 모양입니다 1월 20일 날 전남 광주에서 사전투표 거부를 황교안 전 총리가 외친 다음에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1월 24일 날 선대위 대변인 성명서를 내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조치가 바로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하 그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발끈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저 사람들은 치명력 약점이 바로 사전선거 거부 운동에다가 당일투표 동료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2년 동안 같은 주제로 수없이 다뤘는데 이제 와서 사전선거 거부 당일투표 동료를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선관위입니다 정말 깨끗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공정해야 될 헌법기관이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게 권력이 국민들을 괴롭히는 권력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선관위 측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